저희가 오늘 타이틀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 전 회장이죠. 새 진술이 나왔다고 하죠. 이재명과 그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태 회장도 지난번에는 통화한 적 그런 거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어제 뉴스가 이재명 관련된 증언들이 새로운 증언들이 막 터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뉴스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냥 워딩 하나하나가 다 뉴스야. 그래서 네티즌된 반응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따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고구마 맛이냐는 둥. 계속 엮여서 나오니까. 이건 뭐 캐도 캐도 이재명만 나온다는 둥. 이제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냐는 둥. 지금 여론이 들꿇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냐는 둥. 그 얘기가 나올 만한 게 기존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혐의에는 대북손금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는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렇게 엮여 있었는데 지금은 대북손금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정치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 법의 심판만 더 세집니다. 오히려 버틸수록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나요? 그 저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부처님한테 대들다가 결국에 이거 빵 맞아가지고 몇백 년 동안 못 나왔죠? 지금 그 꼴이에요. 네. 그럼 한번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윤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김성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송명철이라는 인사는 이 대남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권자 아닌가요? 아니, 뭐. 지금 북한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파헤쳐야 돼요. 검찰이 또. 야, 근데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 면은 굳이 김성태 쪽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사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는 무마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북한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어떤 행사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쌍방울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지원금을 출연한다든지 그렇게 대북에 송금한다든지 그때 화장품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어서 가기도 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72억 원, 5억 원 건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아래 보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증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사업에 있어서 대북사업의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 쌍방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 도시사가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중앙정부도 아니고 통일부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북한하고 접촉해서 마음대로 돈을 넘기고 그 이권으로 거기서 나오는 북한과의 이권으로 사업을 늘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배지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놓고 지금 세월 잡아먹으면 내가 봤을 때 총선 때 민주당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참 민주당이 참 안타깝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말. 확실히 이제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굉장히 유력했잖아요. 뭐 이재명이 나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뒤집힌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간신히 뒤집어서 0.7%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해요. 아찔해. 그래서 이제 원래 김 회장이 지난 10일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체포에 대해서도 무슨 잡혀준 거냐 잡힌 거냐 말이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재명 현 대표와 그 결이 같았습니다. 서로 모른다. 서로 알지 못한다. 연락한 적 없다고 하다가 과거에 유동규 씨가 그랬죠. 그 성남도지개발공사의 그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에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검찰에서 회유를 한 거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의 이 모르세로 나오고 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 사실은 보복성으로 이렇게 오히려 진술을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봐서는 이 성남 대장동 이 계획의 모든 순회 최고 꼭대기 있는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죠. 이 케이스를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국 스스로의 그 비겁하게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발목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jtbc가 방송을 단독이라고 달았는데 채널A에서도 단독이 나왔어요. 3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경비, 동아일보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는데 오늘 새벽 3시에 걸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늘어나 도대체 얼마를 갖다 북한에 퍼부은 거예요? 800만 달러면 98억 원이라는데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2019년 1월경에 200만 달러, 그게 25억 원 정도 돼요. 같은 해 11월에 300만 달러, 이거는 37억 정도 돼요. 그의 말에 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총 800만 달러 아닙니까? 네. 총액 800만 달러. 이거 동아일보가 새벽 3시에 건 기사인데 지금 동아일보가 엄청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이런 기업에서 송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보낼 정도면 원래 기업이란 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될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법인데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뭐 근데 그 쌍방울, 지금 쌍방울 트라이그룹이 좀 그래도 규모가 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소금 팔아서 번 돈 다 북한에 넘겼네? 그래도 뭐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돈으로만 그게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 개념인 것 같아요. 기업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때 대북 사업에서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어떤 사업권을 이렇게 준다고 그 약속받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어떤 규모였을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사업권을 이제 기업들에게 주려고 하면 결국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지 북한에서 돈을 대지는 않잖아요. 그냥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법을 위한 300만 달러 선거 모욕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어처구운이 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라고 동아일보 기사에 써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걸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북 사업을 했던 규모가 총 얼마였는지 우리나라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북한으로 돈이 됐든 물자가 됐든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미사일 쏘고 유엔 제재 대북 제재 다 우회해서 회피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당 정권에서 올라간 돈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어디서 낫겠어요. 민주당 정권 때 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되게 지금 통일로 가려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공고하게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만 계속 무슨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통일되면은 북한의 현대화든 그 통일비용을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금 우리 경제활동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n분의 1로 나눠서 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그거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요.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주장은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계획이 없어요. 뭐 또 빚져서 하려고 하나요? 근데 이미 빚을 질대로 져서 이제 더 이상 빚을 내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괜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국가 부도납니다. 이러다가 음.